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연입니다. 이번 시즌 희노애락3 러브스토리의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댄스 콘서트 희노애락 시즌3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 채연이는 25일 공연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2시에 티켓 링크와 예스24에서 티켓이 오픈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티켓팅은 성공하셨나요? 무대에서 드라마를 전하는 희노애락 댄스 콘서트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무대라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무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연님도 스페셜 무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안녕!